자 그러면 먼저 시우미 씨부터 밑에서부터 한거야 위에서부터 마음대로 하세요 가볍게 뭐 형이 밑에서 하면 제가 위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1위 5위빼고 2 3 4 부터 갑시다 2 3 4요 2위 2위부터 일단 키가 있으니까 키크레를 중에서 보면 세훈? 세훈이가 2위 3위 3위는 타오 굉장히 상위권인데 자 4위 카이 카이 그럼 1위는 거의 키순인데 거의 뭐해 키순인데 1위와 5위 첸씨가 있습니까 그 둘 아 형 저는 아니에요 형 미안하다고 기대 안하고 있었어요 자 5위 발표 5위요 네 5위는 5위도 괜찮은거야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죠 저희 멤버가 많아요 5위면 상위권이에요 첸 약간 옛다 첸 에이 받아라 옆에 있으니까 첸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예 자 1위는 조금 이따 발표하고요 첸씨 한번 줄을 세어보죠 저도 상위권으로 2위부터 2위부터 네 저는 2위는 수호영 수호씨 오 잘생겼지 네 저는 진짜 수호영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3위 3위는 저는 세훈이 세훈이가 상위권이네 그래도 4위는요 4위는 레이요 레이 레이 레이도 잘생겼어 정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5위 5위는 카이 카이 아 카이도 상위권이야 이러면 자 1위를 과연 누구일지 저한테 1위는 누구일거 같아요 저요 민석씨는 시우민씨가 생각했어 저요 민석씨 네 시우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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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디오 아 뭔소리야 뭐 이렇게 우리 1위 우리 뭐 바로 줄을 세워보죠 네 시우민 형 먼저 시우민씨 대망의 1위는 대망의 1위는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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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찬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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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라 나머지 멤버 잠깐만 디오는 몇위에요 네 이게 잘 보시면요 네 기순이에요 기순 키순서에요 키순서 저는 제 취향은 키가 큰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긍게 본인도 없어 지금 첸씨의 1위는? 대방의 1위는! 빰빠밤 빠바바밤 시우미! 진짜? 진짜요. 잘생겼어. 시우미씨가 뭐만 하면 실시간 봉쇄가 오르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게 제가 멤버들을 처음 봤을때 가장 눈에 확 띄고 그때부터 한말씀 해주세요. 첸씨한테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솔직히 이름만 하면 그렇지만 약간 대상 탄거 보다 기분이 좋은 느낌이에요 역시 우리 첸이 밖에 없어 첸첸짱!